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스타 2016 이번엔 넥코제의 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리뷰를 하는 것은 일단 지금 뭉쳐서 했을 때 아마 1시간 걸릴 거에요 리뷰의 순서가 지스타 총괄 리뷰 그 다음에 두번째로 찍은게 넥슨 리뷰고 이번 세번째가 넥코제의 밤 입니다 넥코제의 밤은 그러니까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날 해운대 하드로 카페에서 해서던 행사구요 이렇게 보시면은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살짝 이 부분에 살짝 찍혀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그 수제버거 교환권 하드로 카페에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교환권 입니다 하나에 5,000원 이구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 넥슨 캐시 하나를 빼고 여기에다가 그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등장하고 있는 쿠키 쿠키 하고 이게 전부였나 저도 짐정리를 하다가 뺀거긴 한데 저도 잘 기억이 안나네요 아마 이게 전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전부였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소개를 하나하나 해드리자면은 넥슨 캐시 그리고 수제버거 교환권이랑 메코제 봉! 봉 되게 맘이 들더라구요 동아리거를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은 되게 맘이 들더라구요 이게 밤에 봐야지 이쁜데 돌리면은 빛이 나와요 밤에 봐야지 되게 이뻐요 밤에 보면은 밤에 보면은 이게 아크릴 맞나요? 아크릴에서 빛이 나오면서 메코제 글씨가 되게 좀 이쁘게 보이는데 지금은 제가 조명을 켜놔서 제대로 안보이죠 되게 좋은것 같아요 이거 하나 더 가지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클로저스 공책 공책이 뭔가 없을걸요 아마? 그냥 일반 공책일걸요 아마? 네 빈 공책 앞이랑 맨 뒤쪽에 아무런것도 없구요 일반 공책입니다 넥슨 캐시 하나는 제가 공연을 할 때 제가 응원을 해서 운좋게 받았던 거구요 넥슨 캐시 구성은 이렇게 클로저스 공책, 메코제 봉, 수제버거 교환권, 쿠키까지 있는데 나름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제버거를 5천원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뭐 다른거는 뭐 그렇게 니드포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메코제라는 행사 자체가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가 유저가 유저한테 서로 공연을 하면서 즐기고 만끽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냥 서로서로 노는 듯한 그냥 유저 대 유저로 노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고 좀 코밍월드인거죠 넥슨판 코밍월드 근데 넥슨캐시 구성은 좀 다르게 공연이랑 그리고 코스프레 같은 경우에도 전문 코스프레 팀이 아니라 유저가 직접 코스프레 해가지고 참가를 하는 식인데 정말로 수준급 정말로 그러니까 코스프레 팀에 비벼도 될 만큼 멋지게 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밴드 밴드 분들 전 모노타이프 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구요 모노타이프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노래도 되게 괜찮았고 레코드도 괜찮았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대부분 가사가 있는 게임들은 제가 잘 아는 게임들이 아니에요 저는 대부분 그러니까 유명한 게임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BGM만 인기가 있는 그런 거라서 살짝 좀 아쉬웠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NDC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오셨던 그분들이 그냥 BGM을 공연을 하고 그렇게 뭐 소개를 하고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것 말고는 네코 제 옥션 옥션은 메이플2 그리고 트리오프 세이비어 마비노기 영웅전 클로저스 메이플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는데 좀 비쌌 그러니까 많이 뭐랄까 일단 최소 10만원 단위였어요 최소 10만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위는 5천원 단위로 그러니까 손을 들 그러니까 그 해설자분이 그러니까 5천원 단위로 계속 높였어요 높이다가 10만원이 10만원 20만원 정도가 마지노선이었는데 다들 좀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많이 비싸게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이플2 그 구성품이 어떻게 됐냐면 쿠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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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그컵 나우스패드 이렇게 인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11만원 11만원으로 사신 분이 있고 그거 이후에 트오세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인가 20만원 가까이 이로 구매를 하셨고 마비노기 영웅전도 거의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를 구매를 하셨고 클로저스가 20만원 넘었어요 최초로 클로저스가 20만원을 넘었고 어 마비 그러니까 메이플스토리1 그거는 메이플스토리1은 커스텀 PC예요 그거 예전에 이벤트를 했었던 그거는 100만원대로 가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좀 소름 돋긴 했는데 네코제의 밤에 관해서는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열린다면 물론 저는 부산에서 열린다면 가겠습니다 되게 노래도 좋았고 공연의 느낌도 되게 좋았고 근데 살짝 좀 아쉬운게 네코제의 밤을 단독 행사로 열기에는 좀 크지가 않아요 규모가 그래서 아마 네코제랑 네코제의 밤을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넥슨 쪽에서 말을 할 것 같은데 그것 말고는 딱히 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레코제라고 해서 텀블벅이랑 연계를 해서 지금 자작을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거는 꼭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게 핑크빈 양모랑 뭐 마비노기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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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맞나요 그거랑 그리고 테일즈 위버 ost 팔구요 그리고 마비노기 영웅전 그램린 팔구요 그거 나머지 이외엔 잘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뭐 아 그래 뭐 메이플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각 직업마다 펜던트 있고 뭐 어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타로카드도 있었던 것 같은데 타로카드는 어떤 게임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네요 저는 아마 테일즈 위버 ost 한정판 이랑 그거 그램린 마비노기 영웅전 그램린 인형 그거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지스타가 시작한 날부터 31일이에요 31일이니까 12월 초 안에는 구매를 결정 결정을 하셔야 할거에요 12월 초 안에는 구매 결정을 하셔야 할거에요 네 어 여기까지 네코제의 밤 리뷰였습니다 총평은 네코제의 밤은 현재로서는 약하다 약하다는 정도인데 저는 훨씬 더 규모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코제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가 다른 개발자 분들과 같이 넥슨에서도 넥슨 넥슨 자체에서 서로 개발자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보에 공유를 하는 장이었으면 넥슨제가 좀 더 커져가지고 다른 개발자 그러니까 다른 게임 회사 분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유저들한테 좀 더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구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규모를 그러니까 넥슨게임에만 그치지 않고 넥슨게임 플러스 뭐 타회사 게임들 타회사 게임들 OST라던지 그런 식으로 공연을 하고 그런 장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현재 현재 넥슨에서는 멜론이나 음악 사이트에서 그거를 앨범을 직접 발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게 유튜브 저작권 유튜브 저작권이 약간 좀 문제가 되겠죠 애초에 FP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 MMORPG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단 흘러나오는게 배경음악이기 때문에 넥슨이 아마 그거를 앨범으로 내놓는다는거는 그거를 저작권으로 받아 먹을 수도 있다 받아 먹겠다 라고도 간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 그 게임의 배경 소리가 너치 내가 내가 만든 영상에 넣었는가 넣지 않았는가 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만든 컨텐츠가 종료가 될 내가 만든 컨텐츠의 수익이 넥슨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넥슨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막진않고 있죠 현재로서는 막진 않으니까요 일단은 앨범으로 넥슨이 앨범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특히 유튜브분들은 유튜버 유튜버 분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 그거 말고는 뭐 넥슨의 맘 좋았어요 처음 시도한 거로 처음 시도한 거라고 들었는데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넥슨 솔직히 넥코재라는 걸 키우기 위해서는 넥코재만 넥코재만 넥코재밤만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가 좀 더 있으면 있어야지만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큰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 것 같고 애초에 넥코재밤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행성이기 때문에요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되게 모르는 모르는 음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듣기에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넥슨이 이렇게까지 음악을 신경 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모바일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가사가 있는 음악은 되게 드물거든요 그런 식으로 밀고 있는 것도 드물었고요 그것도 되게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몰랐던 게 많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된 행사이기도 하구요 네 여기까지 넥코재밤 였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다는 돈만 있었으면 옥션에서 뭔가를 사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제 지금 리뷰가 소니랑 대학교 부스 남았나요? 대학교 부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